어,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맨유에 딱이다 그 어린 선수들 쭉 키워내는 거 봐라 놀고 있는 감독들 중에 지단 감독보다 더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없죠 어,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 토트넘 출신의 포체티노 감독이 맨유 감독으로 보임을 하고 어, 포체티노 감독이 떠나는 파리에는 지단 감독이 가는 이게 진짜 이루어진다면 대형 연쇄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 지금 유럽 현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어, 최근 들어서 부쩍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 감독으로 좀 있는데 맨유가 음, 다가오는 여름에는 정식 감독을 또 선임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 락닉 감독은 어, 한정 감독이죠 이번 시즌까지만 하는 이번 시즌 끝나면 락닉 감독은 음, 이제 감독에서 물러나고 대신에 맨유의 미래를 설계하는 컨설팅 역할 루만이 이제, 어, 할 겁니다 이를 음, 약간 좀 어르신의 역할? 어, 이런 걸 좀 하기겠죠 설계하고 이런 걸 할 거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선수단을 이끌 수 있는 감독은 좀 새로 뽑아야 되는데 그 유력한 후보로 포체티노 감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음, 사실 뭐, 맨유의 포체티노 감독 부임설은 뭐, 이어져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에도, 어, 맨유가 이제 바꿔야 된다 숄샤르 감독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때도 계속, 음, 포체티노 감독 이름이 나왔고 또, 지난번 짤릴 때도 숄샤르 감독이 어, 포체티노 감독 데려와야 된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걸렸던 게 그거였죠 어, 지금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와 계약이 당연히 남아있습니다 어, 내년 6월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까지 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데려오려면 계약을 해지하고 명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감독을 그러면 해지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럼 그 보상금도 지불하고 만만찬을 포체티노 감독의 연봉도 주고 이러려면 맨유가, 아, 이거 우리가 돈 지출이 너무 크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지금 말이 안 됐죠 지금 사실 그렇지 않아도 맨유가 그 선수들한테 돈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출이 너무 심한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보상금까지 주고 포치를 데려오기엔 좀 그래 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뭐 이번 여름에 또 락닉 다음을 또 뽑기도 해야 되니까 어, 계속해서 영국 쪽에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포체티노 감독이 유력하다 그 1990년 초반에 아스날의 스트라이커를 받던 케빈 캠벨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식적으로 어,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맨유에 딱이다 그 어린 선수들 쭉 키워내는 거 봐라 토트넘 시절에 그래가지고 막 성적도 내지 않았냐 지금 맨유가 체질 개선해야 된다 그냥 막 자꾸 이 선수, 이 선수 막 질서없게 막 맥락 없이 선수들 막 데려오지 말고 포체티노 감독처럼 어린 선수들 쫙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팀을 디벨롭 시키는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려면 포체티노 감독이 딱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전 지금 보면 전에는 맨유의 그 주장 출신이죠 게리네빌 게리네빌도 비슷한 얘기했고 최근에는 그 또 맨유 역시 주장 출신인 폴 린스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했죠 지금 맨유는 단기간에 변화 불가능하다 이거 한 번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이제는 너무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4년 프로젝트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팀을 확 이렇게 스텝업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포체티노 감독이 필요하다 포체티노 감독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 재능들 쫙 키워내가지고 성장시켜가지고 팀 바꿀 줄 알았냐 토트넘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또 포체티노 감독이 아무래도 이제 잉글랜드 무대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스 엠튼 이끌다가 토트넘을 이제 지휘를 했는데 잉글랜드에서 총 8시즌을 감독으로 소화를 했단 말이에요 성적도 괜찮았잖아요 토트넘 있을 때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여러분들 2위까지 했었습니다 준우승도 했었고 역사적인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 물론 결승에서 지긴 했지만 정말 그 올라가는 과정이 드라마틱했죠 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쪽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포체티노 감독도 아 맨유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보도들이 최근에 또 계속 나오고 있죠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 맨유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어 잉글랜드 무대로 돌아가는 것 맨유의 감독이 되는 거 뭘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변에 이렇게 많은 어떤 레전드들이 아 지금 메뉴 바꾸려고 한다면 포체티노밖에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또 이제 이렇게 포체티노 감독의 메뉴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파리에서 약간 간당간당한 느낌도 있어요 물론 현재 포체티노 감독의 파리는 프랑스 리그에서 1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멤버들 갖고 선수빨 이 정도면 메시 있고 은바페 있고 네이마르 있고 디마리아 있고 기타 등등등등 다 있는데 1위하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하는 동시에 그러면서 아니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에서 2위를 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번에 16강 이제 재개하게 되면 레알 마드리드랑 붙어야 되잖아요 선수 치고는 이거 조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프랑스 리그왕에서 1위야? 디폴트고 챔피언스 리그왕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조금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지난 시즌 또 사실 리그왕에서 우승도 놓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지금 사이도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파리의 선수 영입을 담당하는 디렉터 레오나르도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가 좀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포체트로 감독을 왜냐하면 뭐 얘는 툭하면 맨유가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툭하면 어디 떠났네 맨유랑 연결된 이런 게 나오니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포체트로 감독이 그래서 이제 약간 갈등 불화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면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다가 결정타는 진해딘 지단 감독을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파리는 그것도 당장 이번 여름에 근데 이게 그냥 만약에 뭐 그저 그런 또 매체에서 나왔으면 그러나 보다 할 텐데 이 이야기가 나온 게 프랑스에 RMC 스포츠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 리올로라고 하는 기자가 있는데 이 리올로 기자가 누구냐면 메시가 바르셀로나 떠나서 파리 갈 거다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언급하고 보도한 기자입니다 그리고 또 RMC 스포츠가 또 그런 유령 매체이기도 해요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리올로 기자가 자신의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애프터 푸시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나와서 늦어도 6월까지는 지단 감독이 파리 감독으로 부임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쭉 든 거는 그런 거죠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히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카타르 자본이 돈이 워낙 많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자본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자기네들의 이렇게 정도에 맞추려고 한다면 웬만한 네임드 갖고는 성의 안 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포체티노 감독 아이 좀 데려왔는데 별로네 약간 그래도 더 높은 네임드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좀 헛기침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필요한 거 아니야 사실 그러려고 한다면 지금 놀고 있는 감독들 중에 지단 감독보다 더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없죠 그래서 카타르 자본이 데려와라 이런 거예요 예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은바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은바페가 레알마드리드의 이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은바페를 붙잡기 위해서라도 이 정도 감독은 데려와야 된다 이런 거죠 와 진짜 이러면은 사실 뭐 프랑스의 레전설이자 그냥 세계 축구계의 최고의 스타플라이어 출신이기 때문에 지단이 감독으로 보면 진짜 은바페도 남는다고 그럴까 여하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은바페도 있고 지금 현재 메시도 있고 네이마르도 있고 많은 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잘 끌어가면서 튀지 않게 잘 끌어가면서 또 일부는 좀 잔류시키는 이런 걸 위해서는 지단 정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사 봤더니 한 가지 걸림돌이 있다 지단 감독의 파리행과 관련해서는 그게 지단 감독이 이제 마르세이오 출신이기 때문에 마르세이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팬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마르세이오와 파리가 엄청난 라이벌 관계거든요 이게 좀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 이거는 이게 그 그럴까요 아니 그 뭐 이렇게 어렵거나 선수 때 약간 좀 뭐 서포트 서포트한 거랑 이거랑 뭐 그렇게 큰 차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그냥 드는 말 같은데 여하튼 이런 연쇄이동 가능성은 좀 이 정도라고 한다면 뭐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약간 방구가 잦아지면 뭐가 나온다고 어 지금 영국 쪽에서도 포체트노 감독의 맨요 부임 프랑스 쪽에서도 지단 감독의 파리 부임 이런 게 연달아서 나오는 걸 보면 어 이번 여름에 뭔가 대단한 연쇄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감독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또 봤더니 그 지단 감독의 항상 따라다니는 코치들이 있잖아요 그 수석 코치로 했던 다비드 베토니 라고 하는 코치가 있는데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오는 거 맞냐 어 지단 감독 이번에 여름에 파리 오냐 그랬더니 베토니 코치가 아니 난 그거는 확인해줄 수는 없고 근데 확실한 건 일단 어 한동안은 푹 쉬고 싶대 지단 감독이 레알마드리드 감독 간다면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푹 쉰 다음에 아마 결정을 할 거야 이런 정도 언급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측근 쪽에서는 아직까지 지단의 코멘트가 나온 건 아닌데 간다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하긴 뭐 지단 감독 다른 팀 후보 나올 때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단은 아마 파리 정도만 좀 기다릴 거다 지단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은 이제는 파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어떻게 될까요? 이번 여름에 그렇게 연쇄이동이 다 이뤄질까요? 재밌게 지켜보죠